라이스, 체크아웃 하셔야 합니다. 너도 이제 보드와 티아로 돌아가 봐. 더 이상 내 앞에 있을 필요는 없네. 아닙니다. 끝까지 모시겠습니다. 고맙고. 그럼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? 여보. 뭐야? 왜 안 어떤 짓을 해? 나 근데 사표 썼어. 왜 인수 같은 게 어떻게 사표 썼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. 아니, 은비 내년에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이 있는 건 없는 거야. 아, 진짜 속상했어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저 앞달라입니다. 어떤 일이세요? 안녕하십니까? 하이! 나 신세 좀 져야겠네. 네? 무슨 말이에요? 나 개털 됐어. 네? 개털 됐다고. 개털이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너 땜에 내가 망했다고 완전 쪽박. 그러니까 책임져. 망했다니까 무슨 소리예요? 너는 기자회견장에도 안 나타났고 괜히 내 신분만 밝혀져가지고 말이야. 회사고 목은 다 뺏기게 생겼다고. 멍치시네. 책임져.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을 텐데요. 저는요. 그쪽 딸로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그쪽 딸이 되고 싶지도 않다고요. 애미야. 뭐 하니? 어머니한테는 절대로 개털 됐다는 말 하면 안 돼요? 왜? 쪽팔려서? 돈 없는 게 뭐가 쪽팔려요. 싸잡혀서 무시당하니까 그렇지. 평소에 그 시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막 무시하고 막 그랬나. 그걸 말이라고 해요? 부모 없는 거 구하려고? 얼마나 무시하던지 어? 내가 다 서른만 써도 아침되면 안 별로 좋게 나와요. 그러니까 개털이 됐다. 소털이 됐다. 쉬었다. 쉬었다. 어머 어머. 짜잔. 언제 오셨어요?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.